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공기 또한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에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여수와 광양에는 지난주부터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는 다소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양이 영하 1도, 한평과 나주가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15도, 광양이 1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기온 14도, 강진 17도, 완도가 16도까지 오르겠고, 신화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